내 눈이 딱 잘 보여 이렇게 유치를 반반이잖아 좋다 이걸로 할게 잘생겼는데 보다는 되게 매력있겠다고 하는게 더 멋있는데 잘생기고 매력까지 있잖아 서운해 아니 뭘 말한거에요 넌 뭘 말한거에요 넌 안 잘생겼고 매력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매력있다고 소리도 올렸네 아 혹시 매력적이다 여러분들의 비교 지민이예요 비교는 안 돼 지민아 한 번만 더 들어봐 비키라고? 어 치고 주인 줄 알았더니 비키라고 치고 주인 줄 알았더니 알아서 사진을 해볼까요? 응 응 응 응 응 응 치고 치고 그리고 랩몰아잇 랩몰아잇 아앤시가시가 함께 리에스페이 하셔서 여기다 아직까지 있어요 여기 있어요? 여기다 이게 얘도 진짜 멋있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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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이 안 돼 달려라 방탄 뭐 놀이를 하는 거 같은데요 그니까 뭐 뭐하지? 오늘 걷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막아드립니다 지민아 골라 하자 지민 하나 뚜루루루루루 타이밍 왜 나 찌맨 네 못하고 으아잇 잠시만 잠깐만 네? 야 우리 공연이 어떻게 해? 아 지금 알겠지? 아 판매하는 거구나 활발 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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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히이 감사합니다.